남양주월 재검표 남양주월 재검표 7월 15일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여기는 다행히 도태우 변호사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남양주월 재검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시장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130여 건 가까운 재검표가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2년 여러분들 3개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이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일 7월 15일입니다 4.15 총선 남양주 재검표는 11시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참관인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회개한 표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남양주월 원고 김용식 후보 사전투표 재검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빳빳한 투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녹색 상단과 관인이 얇게 찍힌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좌우 완전히 쏠린 것이 특히 많았습니다 거의 여백 없이 극단으로 쏠린 것이 백장 한 묶음에서 37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백이 아예 없는 것 여백이 기울어져 있는 것 네모가 깨진 것도 있었습니다 스물 장 이상 쏠린 것이 나온 묶음이 열 건 이상 소두르겠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세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나왔습니다 기표인이 이상한 것은 너무 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의 여백으로 극단 없이 쏠린 것이 백장 한 묶음의 37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전투표지였을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우리가 가게에서 받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감겨있는 롤 용지를 통해 가지고 앱선 프린트를 통해서 이런 덜 출력됩니다 롤 용지는 상하가 잘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태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용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투표지 위조제에 해당합니다 위정감제 큰 종이에 여러분들 수십 장의 투표지가 찍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자르는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좌우 여백이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백이 아예 없는 것, 기울어진 것, 네모가 깨진 것이란 것은 결국은 뭔가 하니까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대량으로 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빠빠단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빠빠단 투표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표소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보존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할 때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들을 말합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다 사전투표지였을 겁니다 칼이 무뎌 가지고 여러분들 자르면 붙어있는 일명 좌석투표지가 위아래가 여러분들 붙거나 세장이 붙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영수증 같은 거 할 때 노란색 돼 있는 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7월 15일 날 4.15 총선 남양주원 재금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리포트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법원 증거보정 신청을 앞두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모든 투표지 전체를 갈아치우는 통관리 현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투표함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무엇에 맞춰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선상 제외국민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일명 투표함 가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통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한 거죠 그 같은 일이 어디에 있어놨습니까 지난해 6월 28일에 인천연수월 영등포월 오산월 양산월 파주월 다섯 분의 재금표에서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지역선관위에서 했겠죠 표를 다 맞추는 작업은 지역선관위에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건 중앙선거관리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늦게 이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 더 상시한 내용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위조 증감 증가시고 감소시키는 행위를 바로 4.15 총선의 남양주 의뢰상 겁니다 이 차익값이 0이거나 커야 3%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후보가 붙었던 4.15 총선 결과입니다 차익값 이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으로 큽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래통합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이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남양주시 의뢰 별례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12.7%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돌아버린 수치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는 마이너스 10.2%입니다 이건 완전히 뭡니까 미친 숫자입니다 별례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후보의 차익값이 플러스 1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가 마이너스 12.2%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총조작률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가운데서 여러분들 약 27.2%를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오남읍에서는 김한정 후보가 플러스 13.3%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4.4%입니다 두 개만 합쳐도 뭡니까 23.7%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무속속 후보 표도 다 빼앗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주물럭거린 겁니다 그래서 통과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 실시됐던 남양주시을의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군산시 사례입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던 남양주시을 사례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짓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런 짓을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 했습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짓을 너무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평균값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의 김한정 후보는 12.3% 미래통합당 후보는 표를 빼앗기 때문에 마이너스 9.63% 그다음 무속속 후보가 좀 있겠죠 이 수치의 한계는 0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남양주어를 알아본 김에 남양주 갑병 남양주 아주 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병원 여러분들 아주 악역을 많이 담당하는 김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조작에 이런 국회의원 된 사람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주강두 후보가 다 표를 무자비하게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남양주시 갑 조응천 의원도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남양주 갑의 평래동 조응천 플러스 9.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8.3 호평동 플러스 10.1 민주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8.5 이런 값이 나올 수 없죠 수동면 플러스 13.4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 완전히 선거를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주물거리 끈 겁니다 4.15 총선에 남양주 갑과 병 조응천 평균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79 심장수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9.93% 그냥 이것만 보면 뭡니까 무자비하게 표를 심장수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조응천 함께 넘겨준 겁니다 투표수 레벨로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김용민은 플러스 12.50 주강등은 마이너스 12.20 100%, 1000%, 10,000%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남양주의 갑, 을병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양주의 김한정과 김용식 미래통합당 후보와 붙었던 경우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김한정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김용식 후보와 100표를 받을 때 김한정 후보가 159표를 받은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281.9%, 관내 사전투표는 243.2%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 비중이 159.3%가 나오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하니까 159.3%에서 0에서 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7월 15일 날 재검표가 실시된 남양주시의 의뢰서는 동수가 4개입니다 투표수가 49개입니다 49개 투표소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둡니다 49대 제로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한정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0.5, 2분의 1로 하면 2분의 1의 49성이 일어난 겁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인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4.15 통선에 전국의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응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심장수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조응천 후보로는 130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00.7% 관내 사전투표는 224.5%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 투표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게 들통이 난 겁니다 남양주시 갑에는 투표 동수가 4개고 선거구가 46개입니다 46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더불어미당의 조응천 후보가 사전투표 승리를 거둔 겁니다 2분의 1의 46성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에 남양주시 갑 이렇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작한 것이 엄청난 선거 데이터와 재검표를 통해서 밝혀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윤석열의 비극이고 윤석열의 정부의 비극인 겁니다 그는 안 할 겁니다 그는 아주 뉘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7월 15일날 4.15 총선 남양주시 재검표에 대한 수사로 밝혀진 제가 갖고 있는 추론입니다 첫째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수를 조작했을 것이다 둘째 적정한 분량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이다 위조투표지 가운데 대부분은 사전투표지였을 것이다 셋째 개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한 투표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숫자로 된 선거결과는 투표함 속의 투표지 매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놀랍게도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내리자 정거보전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완전히 투표지를 교체했을 것이다 당일투표지는 물론이고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웠을 것이다 이른바 통관리 다섯번째 통관이 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다 여섯번째 7월 15일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우리가 본 소위 모든 투표지는 바로 통관이 된 투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게 뭐 지금 정거가 다 나왔으니까 제가 추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검찰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검찰 수사가 공공수사부가 확정해야 나온 것이죠 오늘 뭐 여기에 동시 시청자 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병호 tv는 처절할 정도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냥 구독자 수에 구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다 만든 표를 가지고 센 겁니다 내일 얼마나 훔쳤는지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소상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